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실제 조각 세 분이 입장을 합니다. 일단 우측 사진초부터 우측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잘생겼어, 지금 튀려고 하는 사람 드물거든. 정형님만 좀 이상해. 하나, 둘, 셋. 정할 수 있는 우리 피환이야, 이제. 정할 수 있는 우리 피환이야, 이제. 좋습니다. 입장, 입장합니다, 입장. 저랑 한번 대결하시죠.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대그맨은 좀 오해하시긴 하는데. 좀 맞아가자. 다시 돌아갈래. 수기를 흘리겠으면 위험하다. 러민의 라이프 비팀의 메인보컬 투. 3, 2, 1 춤 잘 춰다. 춤 되게 아쉬운 것 같아. 춤이 좀 더 전문이지. 한 번 더. 춤이 좀 더 전문이지. 노래도 잘하는데? 잘한다. 춤을 잘 잘한다. 좋습니다. 성공. 이렇게 되면은 잠시만요. 초대 손님 중에는 민현씨만 지금 서있습니다. 민현씨가 너무 어렵대요. 민현씨가 조금씩 어려워하고 있고. 아사기 고추. 처음입니다. 아사기 고추가. 아사기 고추가. 하루 중에 꽃이만 짰어. 상품같이 없는 꽃으로 환하게 수험해 됐어. 환하게 수험해 됐어. 환하게 수험해 됐어. 난 꽃이만 짰어. 그게 뭐야? 공격. 나만 칭찬을 다행히 오고. resume가 너무 쉬운데 춤추겠다. 이런 건 좋은데. 추억이 있어. 춤출다. 춤출다. 근데 춤추래. 추억이 있어. 그럼 춤추래요. 춤추래요. 빛나t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